수수 약을 안 쳐가지고 좀 벌레 뭐 이렇게 좀 그거 한 거 없나? 예 음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아 저쪽에 저쪽에는 지금 오늘 수사하려고 기계 왔는데 콤바이 예 이거 이대로 하고 요거 나중에 옮겼다 옮겼다. 옮겼다. 그냥 녹음을 맞추라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네 자 튀어서 갈까요? 여 bland 지금 ử 이 꽃 빅 빅 손님 볼래 보시는데 툭 끄지게 하면 안 되잖아 머리는 못 돌려서 그렇지 씻기만 잘해요 씻기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등 돌리고 손이 완전히 다 보여야 돼 다 했어요 전 선생님 이제 재래식 화장실 만드시겠어요? 나 이거 못 만들어요 머리가 나빠서 못 만들어요 그냥 좋으면 잘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빗속에서 이래야 되나 우리가 잘 말랐나? 잘 됐습니까? 80%? 네 물 한번 돌리시잖아 아이고 식사 내가 여기에 펼쳐놔야지 야채랑 요거는 무기에요 도토리묵 내가 했고 그 다음에 감자고구마 박붕 박붕 요게 식사 뿅 이게 뭐 우리가 전에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물 잘 빠지는 거 같지 않아요? 예 잘 빠지네요 아 괜찮아요? 지도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높은데 뭐 아유 변 선생님 맘에 듭니까? 아주 맘에 듭니다 응 물 맘에 들죠? 예 물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벌써 거의 거의 90% 완성인데 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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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만들어졌다 여기 문 여기 문 여기 오시갖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식사가 이렇게 과일밖에 없는데 어쩌시죠? 아유 최고의 음식 압니까 괜찮겠어요 네 아주 고급스러워 오면 이게 좋은 음식입니까? 아니 힘들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하하하하 행복했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게 음식이 안 맞는데 야 지금 먹으니까 이게 쫙 당기네 그래요 예 식사가 생겨진다고 하네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 같이 계시면 되죠 또 하고 오늘은 여기 홍시하고 과일 과일만 이렇게 생밥하고 이렇게 빨리 오늘은 안 오시노 우리 오야 네 건축 오야 집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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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으 아 그 말라고 지금 공선생 아 식탄노의 자리 좀 옮겨 놓고 식 아 으 으 애쓰셨습니다 예 네. 진공, 이제 뭐, 이제 해우소가 다 끝났습니까? 예,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네요. 아, 그럼 우리 승태씨 휴가 좀 보내야 안 되겠나? 지금 열흘째 일하고 있는데. 그렇지요. 어떻게 잘 됐어요? 홍보시다. 예. 아이고, 다 됐네. 이렇게 자연친화적인. 예. 화장실, 화장실 전방이 좋습니다, 저쪽은. 이제 문 닫아? 예. 이제 문에 닫아. 예. 이렇게 만들어줄게요. 네. 네. 예. 네. 네. 지금 문구리만 하면 되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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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요? 좀 빨리 해요! 알았어요 아이고 언제까지 얘기하겠노?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막 빠지네 이제 원두막도 지었고 이제 해우소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여기 이 자리는 자연으로 이렇게 터다져가지고 뭐 진공선생님 육즙도 마시고 뭐 과일도 먹고 그러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공! 네? 동작이 왜 그래요? 네? 얼른 와봐요 여기로 매꿔 가면서 이제 해야돼 여기는 네 둘러 이제부터 이후로 진공 네 한 열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열 번요? 어 여기로 잠깐 와봐요 네 여기 잠깐 와봐 네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요 지금? 지금 지금 좀 낮은 곳에 매우려고 하거든요 매워요? 네 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하네 네 오늘 몇 번 털어놨랐어요? 네 열 번 해놨어요 열 번 했어? 네 할만합니까? 아휴 힘들어요 힘들어요? 네 부지런히 그래도 해 날라야지 네 내가 기초에 다 해놨는데 흙도 못 터나르냐 아휴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요? 네 얼른 가요? 네 아휴 우리 여기 거의 뭐 아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었는데 우리 구독자 중에서 승태씨가 있었는데 승태 저 젊은 총각이 아휴 스님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갔다면서 와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지금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맨날 기초공사 터다지고 뭐 이런 거 공그리치고 터다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의 목 그래 돌이 더 와도 돼요 돌이 네 아휴 힘들어 오늘 그만 그만해야되나 힘이 들어서 나는 오늘 에너지 다 쓴 거 같은데 몇이나 됐죠? 이제 3시 반에 오늘은 오늘부터 저녁때 5시에 과일 먹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뭐 어제매로 그래 먹지 안돼 아이 안돼 그건 안돼 한번 딱 사람이 그러면 돌을 좀 더 갖고 올까요? 돌이만 돌 가지고 먹으면 돼 내일 내일 한번 더 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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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구 예 30분 그거 한번만 더 하고 철수 철수 하자 우리 보충준비하고 4시에 갑시다 4시에 4시에 가자고 그럼 되겠나 그래요 그러면 돌 한번 더 갖다줄게 까퍼런 아 어 그런데 그 ... 이제 그만 으 으 으 으 돌이 좀 몇 개 더 있어야 되겠는데? 벽돌이 좀 몇 개가 있긴 더 있어야 되겠는데? 한 번만 더 합시다 세 번 더 하겠다고? 자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하냐? 잔소리를 못하잖아 내가 힘이 남아 돌아? 아이고 참네 목에 이제 뭐 있다고 힘이 남아 돌아 흠 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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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청 좀 가려고요 요청 좀 와려고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쪽에 딱 한번 되겠어요 어디에 아 여긴 거의 다 거의 거의 다 됐어요 한 번만 더 다지면 돼요 요것도 좀 디테일하게 이게 났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시 빼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브로커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용도가 이따는 요거 하겠다 자꾸 밀린다니까 흙이 요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새로 디테일하게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빨라 이렇게 다 Doktor 다행이다 anking 다행이다 다행이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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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우리 철수 입니다 요거 조금 우리는 철수 내 마지막 마무리 으 으 으 이제 요번에 일을 빨리 끝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이번에 동한거 들어갈거라니까 예 내 석달 공부하고 올테니까 혼자서 땅 파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태신 말 잘 듣고 같이 잘 지내고 있고 예 예 오늘은 철수고 예 오늘 오늘 할일 다 끝났어요 예 수고 많이 했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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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예 해호수가 완성됐있나요 예 진공선사에 비가림을 해달라고 했다며 비가림을 해야되니까 3-4일 단식기간에는 휴식을 하고 단식 끝나고 나서 다시 작업을 제기하자구요 해운수가 마무리되면 휴식하기로 했는데 내일 하면 완전히 다리까지 계단까지 내일 계단하고 다시 보유를 좀 하고 가면 되니까 수고 많이 하세요 하다 치우세요 하다 치우세요 오오오오오오 한 번 들어가봐요. 승태 휴가 간다고 그러던데요. 휴가 단시간 자고 오는 동안에 한 4일간 휴가하고 해우소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. 수고하소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. 벽목이 안녕히 계세요. 화장실 완성입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통풍 잘되게